며칠 전에 갇혀왔던 형제 있잖아요. 아, 형 말이지? 이 언니? 아니, 동생이야. 이랑? 이름 이랑이구나. 아서로 여기야. 가까이 가지마. 나쁜놈이에요? 아주 상처가 많은 애야. 그치만 한눈에 반해버린 거려. 나, 그 남자랑 사랑을 할 거예요. 내 드릴게요. 내 드릴게요. 난 카름을 더 안고 가는 거 같아. 저, 웃어봐요? 진짜 이너지. 혼혈이야. 아버지가니까. 가수가 되든, 구경거리가 되든, 둘 중에 하나만 해. 잠깐만! 내 비밀이야. 혹시라도 내가 필요하면... 필요 없어. 필요 없어. 가자, 가. 필요 없다니까. 안녕. 누나 이렇게 됐니? 아니에요. 왜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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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! 랑아, 랑아 줄 수 있겠어? 너 지금 배고프지? 오물에 뛰어든 목적이 뭐야? 니가 죽어가고 있었잖아 슬픔은 비슷하게 말했어 그럴 땐 그냥 고맙다고 하는 거야 여운은 좋든 싫든 은혜를 갚아야 돼 특히 목숨에 관하지 뭐라는 게 뭐야? 그럼 내 소음 들어 주면 좋아 그 목소리 어머니한테 들려만 난 내 목소리 싫어 너 좋은 거야 그래서 한 번 싸우고 스스로를 지키는 게 있나? 그럼 가 나 왕자가 필요 없으니까 가! 그럼 난 너랑 너를 지켜줄게 괜찮아 부럽지 마, 나 약속했잖아 넌 내가 지켜준다 100 bent 스스로는 내가 지연해야 돼 너랑의 한 번 여결해 이건 막네 내가patient생터징 난의 약속했는데 둘다 그럼, deed nome 너랑 맞아 너 큰일 날 그 말руг 전국도 입 맞췄고 나 너한테 시집 갈걸 그러니까 우리 생일 때로 갈걸 선물이야 조용히 해 정말의 정국이 생각하면서 접었어 여기 살아있는 거지 잠깐만 잠깐만 이거 들고 있어 내가 먼저 그 마우킹 란아 란아 누구세요? 안녕 맛좋고 고고매정입니다 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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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란 란 란 란 란 란 란